아우 아파 죽겠네 여러분들 세이 마이 네임 아우씨 아우씨 화장실 갔다가 나 쪘어 아 아파 죽겠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덕입니다 야 세이 마이 네임 빨리 해라! 잡담하지 말고 아! 지금 시간 2시 밖에 안돼서 자는 척 하지마 세이 마이 네임! 세이 마이 네임! 어 형기증아 어 형기증 반갑습니다 모덕입니다 모덕입니다 자 오늘 프라이마로 엔딩 봤는데 아직 못다한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아직 못다한것이 나마다 따까르 아 힘들어 네 반갑습니다 뭘 자아 쳐있나 이제 토요일이야 이제 시작이라구 이 주말가면 다시 회료일 몰라 회료일? 어 이제 뭐 안나오네 원래 뭐 스토리 나오거든요 안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할게 뭐냐면 일단은 이거 돌불이 장작불 이 두개 남았습니다 이 두개를 어 뭐 이렇게 남았네요 이거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백혈력대 랑 이제 매머드만 딱 하면 땀 땀 뜨기 땀 땀이겠죠 자 일단 밑에부터 내려가도록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구요 오늘 가면서는 이유 궁금해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잘생겨서 밖에서 알아보면 곤란하거든요 음 아 우리 불쌩이 아이고 정말 오랫동안 고생한다 가자 그러니까 아마 오늘 잘하면 마지막 파크라이가 될수 있겠죠 잘하면 마지막 음 일단 여기부터 갑시다 벌덤이 전 kaikki지 스으으으으으 Fil 어ogle 오늘 사고일 마지막이인가 쓰읍 뭐 어느해보면 자 근데 이거를 19시간 했어요 19시간 어 많이 했네요 오래도하고 会 언제에요 제가 머리 깎으면요 난 캔방으로 내 지저분한 모습 보기 싫거든요 거울도 안 보는데 솔직히 뭐 옛날에 있던 캔반도 보면 머리 지저분한 때 있어요 그때 보면 좀 꼴보기 싫던데 없나? 약재로 괴롭히지 마라 약재로 괴롭히지 마라 강자여 깝쳐 또 도망쳐? 응 도망쳐야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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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주겠어 그래 오늘은 봐주겠다 흐흐하하하하하 뭐해 코뿔스 새끼들 죽고 싶냐 아아 비켜라 나 야수의 지배자 딱 가르고 왔다 모더니 언제 봐도 좋아요 뒤질래? 그럴말하지마 설레이니까 설레이는 네 마음을 뭘까 들으면서 자고있었는데 깼잖아 쌤하이네 어서와 소환술이었어 어서와 차크라가 많이 들었어 덕분에 나도 어지러웠거든 뭐야 아직도 있었어 너네? 너네 멸종 안했냐?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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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브랜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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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브랜드리 브랜드리 아 브랜드리 에헤헤헤 아 우리 불생이가 너랑 면담 좀 하고싶대 짜발라라 잘 몰라라 좋았어 알 수 1차 아지트 까져왔군 거니? 나 이질una 좀 개새끼들아? 간나 쉐끼들 이마 quiet 파노오오오오오 가자구요 언트랄텔처럼 자비는 주 gym 닥쳐 지금 저기야 전쟁 중이라고 자비는 있을수 없어 사실 내가 언더테일에서 자비했다고 존나 내 이미지가 어 박살났어 뭐 천사래 씨발 지랄하고 있네 나라지 마라 잊지 마라 난 쓰레기다 자비했다고 헉 천사 마독님 헉 망황이지만 닉네임 바꾸셔야 할 듯 족가고 있네 그거 했다고 씨발탱 좋았어 일단 볼까나 하나 내려가서 비켜 누가 그래요 이름을 암흑에 가 체킷 체킷 좋아 죽여라 일단 얘네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죽어 예스 얘네때문에 더 많이 몰려오거든 너 안 죽었냐? 그렇지 아주 큰 소리는 없는 것 같군 모독팔을 핥고 싶다 지랄하고 있네 그런 말 하지마 부끄럽잖아 너 때문에 이런 애들 죽인 줄 알아? 어? 너 때문에 이런 애들이 막 죽고 있는 줄 알아? 네가 날 부끄럽게 만들어서야 얻어 오세요 이쯔라 좋게 이쯔라 좋게 이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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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군 모르는 새끼 내가 너 아군이였어 인마 아군이몬 어딨어 일로와 아하군이몬 그렇지 자샷 좋았어 어 예 하나 남았다 전투자 하나 남았다 여긴 우리구역 자 다음 여기있다 따까르 쉬지 않고 움직인다 어딨어 불생긴 빨리와 고생했어 덕분에 이긴거 같애 등 내놔 왜이렇게 들떠있어 뒤질래? 나 안떠있는데? 나 안떠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리로 갑시다 왠제족구출이벤트 또? 아 씨발 여기 내구역이야 뭐야 뭐야 알아서 먹네 그렇지 아 뭐야 살았지 아 죽었어 우리족 이벤트 왜 한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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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미니 미니 나왔거든 미니 미니 이벤트 아 오늘 진짜 못쓴다 하하 진짜 못쓴다 에이씨 일로와 아 weresd spoke 크eh 야 왜이렇게 못쓰어나 왜이렇게 뭐야 급한 마음이 있지 안대아아아아아 공중점프어쯜 좋아 가자 아우 진짜 못써 큰일났어 으악 깜짝아 원래 실력 아닌데요? 제 실력 엄마 무시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머몽이라 불렸던 사람이에요 머몽 안 믿기겠지만 머몽으로 불렀어요 머몽 모몽 모몽 이름 참 저렴하다 진짜 아이씨 모몽 흐하하하하하 빨간 잎 따고 야 근데 천 뭐 이름을 전부 다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 머북 시청자들은 머처 혼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머는 되게 이상하지 않아? 되게 멍청해, 멍청해 보여 머청자 머 말고 다른거 독을 붙이 솔직히 여러분 액센트 닉네임 액센트 가 좀 있는걸 그걸 붙이면 좋을텐데 갑시다 올라갑시다 여기만 점령하면 됩니다 독 붙이면 다른 BJ 같잖아 왜? 누구 있어? 독? 독 독, 뭐 독 올라옵시다 오케이 갑시다 왠자족 족가 족가 뭐 형독이야 야 내가 먼저 했잖아 형독은 내 2세일 뿐이야 카트쟁이 녀석 카트쟁이 녀석 그렇지 뭐야 있었어? 있으면 말을 해야지 인마 불지마 불지마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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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마지막이었어 오호우 오호우 드디어 영토 다 점령했어 왠자족 통일했어 오케이 아니네 뭐야 여기 아니네? 여기구마? 에이씨 통일인줄 아네 아니었네 일로와 쌩쌩아 불생 일로와 시퍼라 눈 무섭다잉 저기이 메머드지역 갑시다 쓰다듬어주고 으응 귀여워 이제 백태형님이랑 이제 가면 되겠습니다 한 권 남아서 한 권 갑니다아앗 이제 백태형님 부르겠습니다 백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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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쏟아올랄 시간이 됐어 가자 새롭게 태어날 때가 된 거야 내놔 이거 수원을 뻗어 내 손잡아봐 까먹었네 백터맨이야 아재야 에이 요즘은 다 아재아재해서 아직 24살이야 응? 아직 뿌잉뿌잉하고 니들도 내 방송 보고 있잖아 그럼 아재개그는 아닌데 머독이 아재개그 안왔는데 갑시다 750걸음 남았어 오 오오 저기 네 갈라면 내려가야겠군 갑시다 최옷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 쩔 개쩔 핵쩔 오케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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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우담족 따까리 이 새끼들 우담족 뒤졌잖아 다 아 족은 남아있겠지 족장이 죽었지 갑시다 갑시다 아니 뭐야 이러는 곳에 갈 수 있잖아 죽! 차앙 아 가끔 이런거 숨겨놓은거야? 대박 이런 쓸데없는 북쪽 삼나무 이런 삼나물에게 숨겨둘려고 길이 이쪽이 아닌거 같은데 맞겠지 가봅시다 아 여기 기억난다 여기서 내가 막 도와줬잖아 애들 몰려오는거 가보겠습니다 그래 내 목소리가 아재 목소리라니 얼마나 젊은데 전화하면 여보세요 오 형님 이거 똥 아닙니다 여보세요 하면 여보세요? 다시한번 여보세요 해 왜냐면 내 목소리 한번 더 드릴려고 너무 이거 너무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진짜 여러분들 여보세요 하면 어머 여보세요? 한번도 할 얘기해요 더 드릴려고 에이 거참 기름기 목소리 헤헤헤 다음날 내려가야될거 같은데 내려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 허살 누가 이런 처참한 짓을 버들바들 부들부들 버들바들 버들바들 오케이 다 와간다 여기 뭐 점령하면 이제 모든걸 점령하는거야 정 통일한거야 왼자통일 왼자통일 갑시다 어 니 컬러링이나 맞아 아 그러네 내 컬러링이랑 안맞구나 아 맞아 내 컬러링 아직도 레미놀이지 주발 뭐야 저기 왜케 아 저 그거네 뭐 백개 모으는거였네 그게 좋아 다 왔어 다 와버렸어 올라가서 오 pp상화 떴다 pp상화 일단 점령하고 pp상화하고 백결렉다 하겠습니다 여기 맞겠지 맞을거야 길이 어 맞네 근데 아직 밤이네 아침 되는줄 알았는데 야수의 지배자사장이 근처에 있으면 이건 뭐야 이게 그건가 이따하겠어 내게는 아직 조국통일이 먼저이오 아닌데 이거 너무 빠르게 가는데 왼쪽 사냥꾼과 대화하십시오 기다려라 내게는 아직 조국통일이 먼저이오 토.. 토프하십니다 형님 자 모답불 여기만 먹으면 끝이야 어어 어어 체력 형님은 나서지 마시오잉 응 내가 알아찰란께 형님은 나서지 말거라 뭐요 형님은 그거나 장청이나 주사먹고 계시오 내가 끝날란께 어잉 좋아 백알 으악 으으으읏 우단적지 끄레기 시에키들 형님? 뭔일이야? 두울 두울 보이는건쑄 둘인디 일단 너부터 조조해지겄다잉 커만 이스라잉 어열 자샤앗 형님 좀만 버티 오메 깜짝아 뭐.. 아 형님 누가 들으면 붕가붕가하는 소리를 난담깨라 조용히 계시오 뭐해 저거 왔다 형님 끙끙거리지 말랑깨라 하加入 설마 아따 고기 드시오 아 뭐야 죽었잖아 일루와 짝챠앵 으아 통일했어 통일 오호ely 후우! 좋아 하아 조국 통일이구나 됐어! 드디어 통일했어! 16건 모두 점령! 됐다 인구 160명 맵을 보면 아 뭐야 왜 하지 여기 시퍜시퍼라지? 아아 이거 때문에 그런가 이거? 아닌데? 전주지 남아있다고? 아니 전주지가 남아있다고 하나 더? 여긴가? 아닌데? 아직 더 남아있는 것 같긴 해 그쵸? 10번 한거 보니까 이 근처 한번 갑시다 이 근처 백성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 불세가 빨리와! 갈 길이 멀다! audio 불세가 아주 좋다! 가자! 오늘 요새 코드 안먹네요 요즘 뭐 안먹어요 그렇지 오케 조심조심 오 이ından 우담 죽였다 가자 투야 멋있어 540걸음만 가면 돼 우담 맛있다 어 뭐야 있다 하나 남았다 하나 진짜 이게 마지막이야 야 저기가 진짜 마지막이지 자 우담 쓰레기는 가만있고 뭐냐 내가 다 있어 갑시다 오케이 지나갑니다 그래 얘들이 여기가 마지막지역이기 때문에 지킬 수 밖에 없지 그래 그래 코 풀 수 없나 그렇지 아이씨 여기 보니까 뭐 맘마우스 어쩌고 하는거 같은데 여기 맘마우스 같은데 그죠 맘마우스 미리 설치해둘까 이거 그래 여기 맘마우스 사냥지역이네 먼저 여기 설치해두자 뭐야 아 안 훔쳐가 뭐여 괜찮아 괜찮아 참아 침착해 우와 맘마우스 뿔 봐봐 오 냄새나 어 오케이 어 저만 어? 아 이 새끼가 스탄 스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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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 귀여운 새끼 따끈딴가는 새끼 빨리 빨리 가지고 벗겨갖고 자랑해야지 자 갑시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쌩쌩이요 굴 생각하자 여기가 매우 어려움이거든 딱 봐도 뭔가 굉장히 세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새 봐봐 요새 이 요새는 내가 함라크 시키겠습니다 자 뭐 아니잖아 님아 괜찮? 님아 우리 마을로 가실래요? 내려와야 되네 어 음 가서 찢어라 가서 찢어라 시발 아니 뭐야 시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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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 개새끼가 시발 아 뭔 개 아 뭔 개같은 일이야 아 아 이거 형이 드세요 아 개빡치네 씨 아우 기관지러 동네 북이여 응? 나 왼자족 족장이여 응? 나대지 말라고잉 응? 뭐야 어디있어 아 독수리 샥 넘는 새끼들 뒤질라고 응? 몸모르고 설쳐대네 갑시다 겐춘 원래 두 명씩 짝짓는데 한 명 죽었나 원래 원래 거의 원시인들은 두 명씩 짝짓는데 음 나 왼자족이야 뒤에 누가 달려오는데 어색 아직도 왔네 너 뒤졌다 진짜 일로와 일로와 아우 아우 개빡쳐 진짜 저거 자 더 있었는지 몰랐잖아 저기 갈 수 있나 저기 타고 가면 좋을텐데 네 원래 이거 파크라이 프라이머른 옛날 배경입니다 옛날 배경 원시 배경입니다 원시 배경 형님 내리시오 Machine 은兩個 좋은잔스틱 갑이에요 좋아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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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아! 응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사망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은? 사망 임마 더 봐 더 그렇지 어우! 던지지마 어우 안보여 끝이야? 시시하군 끝났다! 전추기지 다 점령했어 통일해서 통일 오호! 야호! 통일 다했다 이제 드디어 통일해서 이제 왼자 통일 왼자 통일 왼자 통일 끝냈어 아아 맥보면 이야 다 밝혀서 다 다 우리땅이야 싹 다 우리땅이야 자 마을 인구 165명 남은건 배신? 일단 이거 가고 매머드 잡자 pp상하를 매머드 그리고 활력수가 더 필요한데 그래 그래 일단 그 뭐야 포상으로 가져갈거 없나? 포상? 원래 포상으로 가져갈거 있어야 되는데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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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6개밖에 없어 왜 이럴수가 요거 이럴 어릇 아놔 이럴수가 좋지 야 쟤네 앞에 있는 애들 그거 하지않아 그거 자기네들 자기들 땅이 함락된 지 모르는 애들 에헷 집에 가면 따뜻한 우유랑 기다리겠지? 에헷 그런거 없어 야 너 운 좋은 줄 알아 인마 어? 넌 꿀빤거야 바로가면 우리 우리 땅이야 인마 꺼져 빨리 자 이제 매머드 가겠습니다 PP상화 매머드 야 매머드 마지막에 할까? 뭔가 웅장하게 마지막에 하고 지금은 백현력대 하자 오케이? 오케이 매머드는 진짜 딱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할만한 그런 예 녀석이기 때문에 딱 보스 같죠 지나가면서 이제 나무좀 좀 따야 겠습니다 어 위험한데? 흥어어 그렇지 이런 돌루 사이로 넘어져가면 왜 오천구름이야? 아하 슈발 깜짝아 묘책님 고맙습니다 묘책 마이크책 죄송합니다 음 죽어 자 이즈라족은 진짜 따뜻한 곳에 사네 부러운 새끼달 응? 부러운 새끼달 응? 부러운 새끼달 따뜻한 곳에 살면서 어? 어딨어 흐흫 엄마 불질이 나고 불장난이 나고 응? 갑시다 백현력대 이 소리는 뭔 소리야 그래 나보면 환호 붙어야돼 환호 먹고있는 식량 다 줘야돼 이쁜 딸들은 나한테 다 줘야되고 어? 자 나 그정도 해야돼 진짜 하지만 내가 받는 대접은 따까르 나 아프다 어 진통제 주라 한번 갖다줘야되고 따까르 어 단풍력 주라 갖다줘야되고 따까르 따까리냐 해줘야되고 따까르 나 화난다 걔 누구좀 잡아주라 하면 잡아야되고 정말 따까리야 나는 족생을 따까르로 저요 자 백색늑대 뭐야 뒤져있는데? 대왓 대왓 헐 팔먹혔어 갑시다